ㄷㄷ ㄷㄷ 이게 뭐야? ㄷㄷ ㄷ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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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잠시오면은 4시간 동안 지금 찍어보니까 5시간이었다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돼 한 2년 전인가? 그때 우리 예주 어렸을 때 그때도 한 번 했었어 각자 먹을 걸 산 다음에 휴게소로 들리지 않고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거 한 번 해보려고 그래 저번에는 껌만 사갖고 그때 4시간인가? 3시간 동안 껌만 먹으면서 왔잖아 아 오징어 냄새 아 아 아 아 칼을 뱉니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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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하나만 달라고 할 게 없겠잖아 안돼 ㄷㄷ 왜? ㄷㄷ ㄷㄷ 그래서 엄마가 신중하게 사라 그랬잖아 차에서 먹을 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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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만 3개 줬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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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5개만 살 수 있습니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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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제 두 개 남았어, 예주 맛있게 하나 사야지 맛있게 하나 사야 돼 이쪽이야,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면 있어,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예설이도 하나 골랐네 뭐야? 과자까지 끝 다섯 개 끝 너 이거 다섯 시간 동안 이거 뭐야, 지금 껌 두 개 껌 두 개에다가 초콜릿 하나, 과자 하나, 물 너 이거 다섯 시간 동안 이렇게 갈 수 있어? 껌을 하나 빼는 거 어때? 예설이 그거 할 거야? 예설이 그거 할 거야? 예설이 그거 할 거야? 예설이 그거 할 거야 이제는 조금 현명해졌어 초등학생이 되더니 간식을 사야 돼 가면서 먹을 거 그거로 살 거야? 응 멘토스로 맛있다 그러지 않나? 예설이 아빠 들어줄까? 아빠 들어줄게 괜찮아? 예설이 과자 엄청 큰 거 샀어 ㅋㅋㅋㅋ 예설이 두 개 더 사야 예설이 두 개 더 사야 두 개 예설이 물 안 샀네 물 예수야 엄마 물 안 샀거든? 물 주면 안 돼? 예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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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조금 오우 엄마는 화장실에 안 갈 거라서 물 안 샀어 예설이 한 개만 더 사면 돼? 예설이 하나 더 예설이 뭐 살래? 나는 거에요 딸키오는 거 아우 그런 거 아니죠? 어떻게 어딨어? 어 바나나 키고 어? 예설아 예설이가 사서 언니 줘야 돼 그럼 예설이가 먼저 사서 이따가 줘 예설아 여기다 담아 그렇게 해 다섯 개 하나는 언니 꺼내 이야 언니 준다고 또 예설이가 아빠는 이따가 뭐 사는 거 어? 바꾸려고? 응 팝콘으로? 오오 이번엔 뭔가 알차게 사는 거 같은데? 응 이거 띠는 거 먹어야 돼 먹을 수 없어? 아빠는 이렇게 샀어 예주야 이거 예주 거 맞아? 응 응 응 응 응 자 우선은 그럼 산 거부터 나눠볼까 한번? 그래 어우 뭔가 많이 썼어 저기 저기 이거랑 저 붕봉지야 응 응 바꾼 응 응 바꾼 아빠 거 아빠 몽세 응 나 저거요 부를 거 나 저거요 나 저거요 나 저거요 우리 저거요 우리 예주는 하니버터칩이랑 팝콘 그리고 아 그거는 예설이가 준 거잖아 그치 이야 여섯 개 완전 행제했네 다 이제 나눠 가진 거야 이제 네 네 그럼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할게 이제 안전벨트들 하고 이제 각자 산거에만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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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네만 아니 아니 안 돼 어 한입만 안돼 한입만 안돼 으응 아 아빠 엄마 거야 아빠 아빠 뭐야 엄마 껀데 아빠 아빠 안 돼, 엄마 꺼야. 아니, 아니. 아, 다 뺏어, 너. 빨리, 빨리. 아이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볼까? 엄마, 봐봐. 엄마, 나 봐봐. 예수야. 어? 도착을 했는데, 그거 사놓고, 먹지도 않고, 자면 어때? 어? 아니, 너무 떨려. 아, 진짜 너무 멀다, 여기. 나 껌도 갖고 왔어. 껌 챙겨왔어? 어, 이리 왔어. 어? 좋은 아침이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. 우린 또 왜 이렇게 잘 잘가오는 거야. 어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